누굽니까? 누구지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일본 머리 알고 계시죠? 학선왕, 상영왕, 김정두, 김봉관 한혜태, 원재, 백공석 그쵸? 그사람들 장막성지를 들어가야되요? 안들어가야되요? 들어가야죠 들어가세요? 백공석식 들어갔어요? 들어가세요? 안들어가세요? 말해보세요 어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그사람들 안들어갔어요 왜 안들어갔습니까? 들어가야되요? 들어가야된다면서요? 본인이 자 그러면 나머지사람들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네 봤습니까? 장사님 안봤죠 안봤는데 왜 가르치고있죠? 그게 실상입니까? 그게 실상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안이겼다는거야 내 말은 이긴적이 없다는거지 그래서 혼자만 아니면 되고 어떻게 이기냐고 들어와야지 싸움의 장소에 계시록 12장에 하늘장막에 대도자 멸망자 본자 한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거에요 그쵸? 그러니까 멸망자들 7머리가 들어왔냐고 들어왔어요 그사람들이 아예 안들어갔어요? 예? 물어볼게요 안들어갔어요 아예 다 안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7사람들 중에 다 안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는지 말해보세요 어휴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게 아니라 앙틀이라고 어휴 강사님 근데 누가 들어갔냐고 그게 안들어갔냐고 왜 들어갔죠 아 그래 누가 들어갔냐고 김종두 들어갔잖아 김종두 김종두가 김종두가 몇달에 있었어요 거기 마흔 두달동안 있어야 되요 안 있어야 되요? 잡아먹어야 되요 잡아먹어야 되요 장막성전은 근데 왜 들어갔어요? 예? 밖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으면서도 그 잡아서 욕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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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요? 뭐라고요? 욕했죠? 안 했어요? 욕을 했다고? 김종두가 첫 장막을 보면서 2단이다 3단이다 했지 안 했어요? 그거는 당연한거지 장막성전 자체가 각이 집단이었는데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왜 들어가서 안수 들어가서 안수했다 집시가 안수했어 안했어 들어가서 안수했다 집시가 일곱머리가 들어갔냐고요 아니 그 사람은 들어갔잖아 김종두 한 사람이 들어간게 일곱머리가 들어간거에요? 아이 정말 예? 근데 김종두 한 사람이 안수한게 그게 일곱머리가 들어간거냐고요 상당히 예? 밖에서는 욕해놓고 왜 거기 가서 안수하냐고 그 장막성전이라는 자체가 사기집단인거 아셔야 돼요 예? 왜 사기집단인거 아십니까? 왜 사기집단인거 아십니까? 66년부터 69년말까지 3년반 되면 끝난다고 했던 정말로 빚단이었거든요 아시겠어요? 69년도 이루어졌어요 안이루어졌어요? 그게 안이루어졌어 이만희가 저야고 나 창했을거에요 아시겠어요? 원약생이 형이 순대만큼 이루어진다 했잖아 다시 배워 안하시래요 아니냐고 뭘 다시 배워 그래 안이루어졌어 왜 안이루어졌어 대대생이 안이루어졌어 아저씨 보세요 내가 모릅이가 자 그러면 배도 했다 쳅시다 응? 배도 했다 쳐보자고 그럼 배도 안하면 그 3년뒤에 이루어지나? 69년에? 잠깐만요 이럴이럴 왜 코드 들고 안수하냐고 안수 한개 들어가서 잡아먹은거에요 자 일곱머리가 그러면 안들어갔잖아요 결론은? 아니요 일곱머리가 안들어갔잖아요 대표가 들어갔어 네? 대표가 들어갔어 대표가 들어간게 들어간거에요? 네? 그러면 일곱머리가 안들어간거지 그러면 한머리가 들어간거지 맞잖아요 네? 맞게 해야겠다 한머리가 들어간거잖아 아니 옛날에 그리고 장막성전에 무슨 김정도씨가 마흔 두다리를 있어 마흔 두다리 있었어요? 마흔 두다리 있었냐고 여기 있어야 되잖아 여기 아니 그럼요 오빠는 있었나? 아니 나는 왜 있어 거기 내가 멸망자가 아닌데 멸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거기 가만히 있어보세요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바운스같은거 네? 뭐가 됐어요? 사기치지마 사기치지마라고 신방관치로 우리 센터 들어가는 길인데 네 아이 이거 14만4천 완성해라고 해놓고 아 완성이 돼야지 안되면 사기인데 당연히 안되면 사기지 네? 아버님 하세요 걱정은 내가 아저씨 걱정은 안하고 거기 사람들이 걱정이야 내가 네? 어 진짜 이거 사관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 하지말고 사관은 어떻게 되세요? 사관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사관은 어떻게 되시냐고 사관은 어떻게 되시냐고 사관은 어떻게 되시냐고 당연히 잘 살지 나는 잘 지내면 안되나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아니 지금 전사님도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나한테 아니 나는 안에 있을 때 잘 가르치놓고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잘못 알았던거에요 그건 안에 있을 때는 잘못 알았으니까 잘못 가르치던거지 잘못 가르치던거지 왜 내가 말은 안해요? 말은 해야지 틀린거는 틀린거는 말은 해야지 42달 동안 42달 동안 잊었냐고 안 잊었냐고 일단 아니 김정규가 있었냐고 안 있었냐고 안 있었냐고 사기치지마 사기치지마라고 그거는 용해놓고 42달 동안 들어있어 아니 42달 동안 잊었냐고 있었냐고 왔다니까 어디서 하자고 모음에 그렇게 하자고 하자고 들어간 저도 그 날은 그 날은 혹시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바로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 날은 그논